안녕하세요. 마켓리더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우까지 올라오면서 모두가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오늘 마켓리더의 제목 보시면서 조금 시위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좀 더 차분해질 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정말 귀한 분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의 신세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1부 저희 교수님과 토론할 주제 잠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 그리고 금리나 기조현상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약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요. 글로벌 환율 시장 향후 전망까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학기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이렇게 진행자로서 신세동 교수님을 모신다 아주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영광입니다. 걱정도 된다는 것은 연초에 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JTBC 신년 토론회에서 교수님께서 아주 격정적으로 토론을 이끌어 가셨고 그때 또 많은 핸들이 생긴 반면에 악플이 많이 생긴 안티세력도 적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네 아주 많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제목이 유명한 사회자가 지금 경제 위기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단칼에 딱 보면 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한 열 달 넘게 지났는데요. 어떻게 지금 위기 상황이냐 현재 한국 경제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때 그게 1월 초인데 그때 이미 한국의 수출이 마이너스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월부터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출이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7년 3분기입니다. 수출이 꺾이기 시작한 게 꺾이기 시작한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금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게 꺾였는가 상승하는가 이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아 우리나라 수출은 확실히 2017년 3분기에 꺾였다. 계속 내려가면서 드디어 마이너스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이 JTBC 그때 1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벌써 수출 감소 추세가 이미 1년 이상 진행이 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심상치 않다. 거기에다가 동행지수가 몇 개월째 내려가고 있었고 설비 투자가 몇 분기 지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회로 봤을 때 이런 불경기에 짐조가 없다고 해서 이제 금년 초에 제가 단호하게 딱 보면 위기다고 했고 그때 제가 예를 드렸지만은 숙대 앞에 제가 35년 있었는데 가게가 하나 건너 하나 건너 하나가 문 닫은 적이 없었어요. 야 이거는 심각한 신호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상황은 훨씬 더 나쁘죠. 훨씬 더 나쁘고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그 정책의 효과가 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상황에서 그게 재정 투입이 됐든 어떤 그 정부의 저정 정책의 효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거의 1년쯤 뒤에 나타난다고 보면 앞으로 경제는 계속해서 더 나빠질 것이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더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금년 초에 선제적으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좀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당시의 집권층이나 당시에 많은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경제 위기 아니다. 좋다. 그런데 아직도 경제가 위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제대로 진단을 해도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까 궁금한데 이 진단 자체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능한 의사는 아프기 전에 아플 것이라는 징조를 아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미 터질 대로 터지고 아플 대로 아프고 수술할 때가 되어서 진단을 하는 의사도 훌륭하지만 진짜 그 쪽집개처럼 앞으로 1년 뒤에 경제는 안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내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뭐 경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그분들도 아닌 말로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걱정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경제가 나쁘다, 위기다라고 하면 네 그동안 뭐 했노? 책임져라. 이제 이런 어떤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료들이라는 게 순환보직이잖아요. 자기가 있는 동안에 문제만 안 터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감추고 자기는 옮겨가는 이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같이 35년 동안 한 우문만 계속해서 파는 사람들한테 실력이나 자료나 내공해서 당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제를 평생을 경제로 공부한 분들을 국민들이 좀 알아주지 못하거나 또 이렇게 말투를 보고 대구다 그러면 이건 꼴통보수. 전라도 말을 쓰면 이것은 진보. 이런 어떤 우리가 스테레오 타이프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 진지하게 이렇게 조금 조사를 아니 자기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은 평생을 두고 공부하는 분들이 한국 경제를 이야기하는 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 최소한 한 달 두 달 그분이 그동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뭘 분석했는가 이것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걸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것 치고 저것 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의 경제학자가 만 명이 넘는데 그 경제학자 중에서 누가 진짜냐 누가 가짜냐 한번 추천해봐라 그러면 할 사람이 없는 거 이쪽은 보수라서 안 돼 저쪽은 또 진보라서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한국의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이 전문가도 그러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 감성에 치우치면서 이렇게 진짜를 보는 안목이 많이 약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 이제 신세동 교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그건 어떻게 보면 좋으시기도 하지만 또 부담이기도 하세요. 이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전보다 더 이제 막중해지신 겁니다. 양육이나 책임감이. 그런데 워낙에 이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신세동 교수님도 진영 논리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전 정부 그때 경제정책에는 비판받을 만한 대목은 없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 얘기는 요즘 예를 들어서 현 정부에서 말하는 평화경제 저 사실 좀 모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창조경제도 아직까지 사실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이노믹스도 뭐랬었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이 제 이름을 치고 2013년 박근혜 정부서부터 출범해서 제가 어떤 기구를 했는가 하는 것들 제가 다 모아서 책으로도 냈지만 책으로도 냈지만 퍼펙트 스톰이 온다 금년에 냈지만 그거 아니라도 제가 박근혜 정부 를 비판한 것만 봐도요. 최경환과 진염의 진검승부라고 해 가지고 제가 한번 띄운 적이 있고요. 공약 가겠고 이거 엉터리다. 그다음에 최경환이가 이주열 그 한은 총재와 더불어서 금리를 척하면 뭐 한다고 하면서 이 금리를 다섯 번 내린 거면 그다음에 특히 박근혜 정부가 474 이야기하면서 환율을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2014년도에. 내렸다고요. 네. 원화를 강세로 가져갔어요. 사만불 만들라고. 그때 아베는 80행 하는 앵화를 120행으로 올렸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가 어마어마한 수출 부진이 온다 하는 것은 13년 14년 내내 제가 비판했고 그다음에 창조경제는 어떻게 해서 그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아젠다로 올라오게 된 경위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뭐 그쪽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그러지 않고 굉장히 비판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상당히 그쪽 사람들하고 좀 등도 쌓고 해서 저를 조금만 이렇게 깊이 있게 보는 분들은 아 박근혜하고 라인이 훨씬 틀리다. 그래서 진영 논리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섭섭하고 jtbc에도 제가 그때 유시민 작가한테 내가 대놓고 이야기했지만 35년 정말 진지하게 공부한 그리고 당에 휩쓸리지 않고 연구한 사람에 대한 이건 모독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학계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어떤 특히 이제 아마 경제정책 쪽이 더 그럴 때가 있는데요. 정책기획 집행하는 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그쪽에서의 반응은 그럼 너가 해봐라. 뭐가 달라지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어떤 반응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논리학에서 제가 지금 논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논리학에서 가장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투코크라는 겁니다. 투코크. 투코크. 투코크인데 이게 라틴말인데 네가 하면 뭐 별로 다르냐. 너도 해도 똑같다. 그게 이제 라틴말로 투코크예요. 그 말에 사실은 절반의 진실은 있어요. 뭔 얘기냐. 정권의 집행부가 당이 바뀐다고 해서 안 바뀌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관료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관료들이에요. 이 관료 바디가 안 바뀌니까 위가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는 그 틀에 박힌 늘상 그 틀에 박힌 관료들의 마인드나 작업 환경이나 이런 거를 바꿔줄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몇 번씩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정책 차원에서 한 걸음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 핵심 관료에 있다. 저는 그래서 저한테 자리를 줘서 제가 하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관료들의 역량 관료들의 캘리버를 올려서 그동안의 정책이 왜 안 되었는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의 모듈, 새로운 정책의 파라다임을 가지고 관료들이 접근을 해야 저는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정책의 핵심 부서에 실무에 있었던 민간 전문가들을 많이 한시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맥이 잡히는 정책들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리, 네 해봐라, 네가 한 번 뭐 다르냐 여태껏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데 안 바뀌지 않냐 그 말에 저는 절반은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맥이 잡히는 정책?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 우리나라에 대한 경기 진단 뭐 장이 이렇게 잘 가고 뭐 이런 거 주가가 회복되고 오르고 하는 거와 별개로 이제 또 경기에 대한 진단은 다를 수가 있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한 진단은 어떠십니까? 일단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미국이네요. 미국의 제조업 경기 PMI 지수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부진해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시점이 최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조업은 상당히 지금 열기가 식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제 전체 경제에서 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포션이 작기 때문에 미국이니? 네. 작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전체 미국이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서비스업 주도고 그다음에 소비 주도이기 때문에 제조업 미국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도외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미국이 금리를 세 번 올렸지 않습니까? 세 번 내렸죠. 내렸지 않습니까? 연속. 내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준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경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적으로는 미국이 2%대 성장을 하지 않냐. 괜찮다. 다 좋다. 소비도 좋다. 뭐 그런 통계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유럽 경제는 벌써 뭐 독일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조금 활기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뭐 성장률이 6%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2019년도의 글로벌 경제는 확실히 2018년, 17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나빠졌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이 얼마만큼 세계 경제를 다시 되돌리킬 수 있는가 그것도 문제고 또 미중 간의 어떤 분쟁이 여기서 휴전하고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다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는 확실한 것은 2019년은 확실히 2018년보다는 세계 경제가 조금 가라앉은 국면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뭐 연일 미국 주선은 지금 기록, 신기록을 하지만 금년 전체를 놓고 보면 금년 전체를 놓고 보면 꾸준히 올라오긴 왔어요. 꾸준히 올라오긴 왔는데 이것이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국민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고 그래서 어쨌든 2020년 경제는 2019년보다는 나을 게 별로 없다. 나쁘면 나빠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실 시장의 이렇게 또 전망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그런 어떤 비슷한 시기가 어떤 지표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간다는 한 면은 좀 정점은 지났다. 아니면 정점이 가까워졌다. 거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 증시 자체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국이 그렇죠. 미국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아니라 제가 지표를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저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냉정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 코스피만 보더라도 2017년 3분기에 2500, 2500, 600까지 갔잖아요. 맞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내려와서 2000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 2100 다시 올라왔는데 긴 안목에서 보면 한국의 정신은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는 국면에 있었다. 지난 2년 동안. 맞습니다. 저도 어제 매주 월요일 날 여기 키움에 출연을 합니다만 그런 내용에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한 번 뭐 한 1년 한 1, 2개월 전 그래서 작년 한 9월 무렵에 고점 찍고 나서부터 빠졌다가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보니까 우리는 아직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에 거의 10% 마이너스고 남들 뭐 그래도 한 4%대, 5%대 그 부침을 겪고도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데 지금 이제 그렇죠. 그림이죠. 그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파란 게 코스피고 빨간 게 이제 다운돼요. 지금 이제 이런 걸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죠. 저도 이제 경제학이나 재무관리 교과서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기로는 시장은 늘 효율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켓이 이씨트 이씨트. 나중에는 시장이 몸담고 있다 보니까 이거 경제학자들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냥 이씨트하다고 풍치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지금 불확실 요인도 많고 걱정거리도 많고 지표도 약간 꺾이는 와중에도 지금 뉴욕 정신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런 시장을 보실 때 그러면은 교수님께서는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명제에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네. 비단 그 이피션마켓 가절도 그렇지만 전체 시장을 100이라고 놨을 때 한 10%한테는 이피션트하다. 10%한테나요? 이피션트하다. 시장 참가자 10% 네. 10%는 이피션트.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금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치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보도 있고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액션으로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들한테는 이피션트하다. 그러나 나머지 90%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미 투자가에게는 이것은 전혀 이피션트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피션트하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따라 나와야 되냐 하면 시장 참여자가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동안 봤을 때 평균 수익률이 다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되는데 1년 5년을 놓고 보면 항상 개미는 깨져. 그리고 항상 기관은 이겨. 항상 외국인이 이긴단 말입니다. 그걸 봤을 때 이피션트하긴 하나 파셜리 이피션트하다. 부분적으로 이피션트하다. 따라서 시장이 이피션트 하니까 정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벤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비합리적 이기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이피션트한 어떤 그런 페어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피션트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화면에 나왔던 그리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확연한 어떤 좀 우리가 못 쫓아가는 우리 증시가 사실상 뭐 어지간한 잘 모르는 세계 증시 빼고 나면 금년 들어서는 아르헨티나 다음입니다. 사실 꼴찌. 꼴찌에서. 주가가. 우리 상승률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결국 어떤 경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증시에 그러면 상대적 부진.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 경기 고점을 2017년 3분기로 잡았지 않습니까? 경기 고점을. 그 고점하고요. 지금 코스피 내려가는 고점하고 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상반기까지 그 반도체 수출 때문에 폭발적으로 성장 3% 넘다가 이게 꺾이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 한국의 실무경제는 꺾이는 추세다 라고 보고 계속해서 걔네들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포지션을 줄여왔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부추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1인당 gdp 3만 불 내지 4만 불 내지 5만 불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환율을 워낙 고평가를 간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기관 투자가도 상당히 지금 어제도 보니까 기관 투자가가 거의 한 5천억 정도 들어와 가지고 주가를 30% 30포인트 이상 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책당국이 굉장히 신경을 써서 관리하는 게 코스피 지수하고 환율이다. 환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코스피가 막아주는 기관. 이런 패턴을 외국인 투자가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는 리스크가 없는 게 팔라고 내놔도 기관이 받아주고 그것을 달러로 바꾸려고 해도 정부가 환율을 막아 준다. 이러니까 외국인 투자가의 입장에서는 시장을 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갔지만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에 기관 투자가의 어떤 그런 참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계속 올려가면서 특히 또 환율이 내려가주니까. 이번에 한일 갈등 생겨서 2,200원 올라간 것을 제외하면. 1,200원 올라가죠. 그걸 제외하면 환율 원율로. 지금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국의 투자에 대한 외국인의 기본 입장은 코스피가 떨어져도 환율이 올라가면 다 그것이 커버가 된다. 환율이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런 어떤 그런 게임의 룰이 작용하기 때문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한국 시장에서는 저는 이익을 많이 올릴 수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인들의 시각이 그런 거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7월부터 해서 여름부터 연준은 F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내려서 벌써 세 번 내렸고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한 두 번 내렸다 는데 세 번 내렸다는데 아니 왜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대출 금리가 올라가지 이런 분위기거든요. 시장 금리하고 이렇게 정책 금리 그 배경은.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지금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것은 본원 통화에요. 캐시에요. 캐시. 그리고 우리가 금융에서 이야기하는 머니 통화는 캐시 플러스 예금 통화에요. 예금 통화. 그런데 이 비율이 우리가 이제 통화승수라고 하는데 지금 그 비율이 1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 예금 16배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통화승수가 25 26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현금을 많이 풀어도 은행에서 신용창출이 되지 않으면 승수 떨어지면서 예금이 팍팍 줄어들면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때문에 지난 9월에 미국에서도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그냥 연준이 깜짝 놀라 가지고 대형 파이프로 우리가 리포라 그러는데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요. 아 연준이 돈을 풀어도 캐시를 풀어도 시중에 자금 사정 하고 이게 겉돌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미국에서도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내려도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 이유는 지금 자금 시장에서 신용 창조 이게 기능이 많이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됐다. 규제 때문인가요 아니면 은행들이 몸을 사려서 그런가요 일단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요. 은행에서. 그다음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거기다가 정부가 지금 가계 대출 증가하는 게 걱정이 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푸시를 하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복합 요인이 있는 데다가 하나 더 더하면 하나 더 더하면 지금 정부가 내년도에 어마어마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국채가 발행이 엄청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채 떨어진 가격을 국채를 사기 위해서 자금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대출이 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니까 대부금리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러냐는 그래서 그 네 가지 정도의 요인이 단기 대출시장의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HDS 화면을 보니까 오늘도 국고 3년 또 8BP나 오르네요. 어제 미국도 1년 이상 만기물 장기 금리가 전부 한 10BP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연준이 재정정권을 매입해 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도 저렇게 단기물 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지금 국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계속 매도 어제는 또 개인 투자자 가운데서도 대형 손절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자 이제 또 막 시간이 쫓기게 됐는데 교수님은 한번 또 어렵게 모셨으니까 환율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글로벌 달러 시세나 우리 서울에서의 달러 환율이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레벨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향후 환율 전망 좀 일단 뭐 달러는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 강세로 갈 거다 논란이 많은데 저는 달러 인덱스로 보면 크게 뭐 업이든 다운이든 그냥 행보를 할 것 같고요. 문제는 한국 원화인데 이 정부의 그동안에 해온 어떤 행보를 보면 원화 환율을 즐기는 것 같다. 원화 환율의 강세를 내려가는 것을 반기는 것 같다. 환율 하락. 원화 강세를 반기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환율이 지금 150원대인데 50원 60원대인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데 내년 되면 스토리가 조금 달라질 거다. 왜?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줄 거고요. 수출 침체가 계속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외국인들이 달러를 사자. 이런 매수세가 붙으면서 저는 내년 초가 되면 환율이 상당히 불안해지면서 1,200원이 다시 위태로운 상황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적어도 한 달 정도의 텀을 놓고 보면 1,150원 1,160원 일시적으로는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으나 한 3개월 6개월로 보면 상승 국면으로 간다. 왜냐하면 수출이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그동안 달러 어떤 유입 요인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지 않겠는가. 교수님께서도 우리 환율만 봤을 때 최근에 봤던 1,220원대에서의 그것이 고점을 확인했다. 이제는 빠지는 일만 남았다라고는 보시지 않는다. 그렇죠. 그때 1,200원 돌파한 것은 한일 간의 분쟁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또 위안화 영향도 크고요.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는 좀 내려간다고 싶지만 기본 펀더멘탈이 수출 부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의 어떤 실물 경제 성장률을 1%, 1%대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불안해지면서 그다가 내년에는 총선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까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원화가 일시적으로 아주 국지적으로 강세가 될 요인은 있어도 한 3개월, 6개월 틈으로 보면 원화는 약세로 간다. 1,200원이 다시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키는 수출 그리고 무역수지 흑자라고 봅니다. 교수님 마지막에는 시장 관련, 경제 관련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한번 그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청년 세대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청년들 지금 제가 입장받고 생각해봐도 많이 힘들고 속상할 것 같거든요. 한번 위로나 격려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그때도 그랬어요. 사람을 뽑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는 항상 경력자 중심이었어요. 내가 속으로 화를 낸 게 그러면 누구들이 안 뽑아주면 내 경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제가 울분을 통한지 그게 70년대 2차 석유파동 고절안이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제라는 건 사이클이 있다. 좋아지면 나빠지고 나빠지면 좋아진다. 지금 나쁜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 경제가 어렵고 직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울 동안 자기의 내공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으로 자기의 실력을 높이는 데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대에 제2외국어는 필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영어라든지 불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제2외국어 하나 확실하게 일본어라든지 유창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6개월 한 1년 동안 가다듬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된다고 봐서 이렇게 낙담하고 자꾸 맥주잔으로 기울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나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뭔가 이런 부분에 저는 좀 많이 투자를 해주면 저는 반드시 좋은 계획을 할 거라고 봅니다 꼭 아버지가 든든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말고 바깥에 찬스가 많으니까 바깥에 찬스를 이렇게 좀 찾아보는 것도 터키라든지 아니면 뭐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남미라든지 저는 그 굉장히 기회는 바깥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 그러면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되면 많이 다를 거다고 봐서 그걸 우리가 좀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동 교수님 모시고 시장과 경제 상황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에 우리 또 젊은 세대들을 향한 이렇게 귀한 메시지까지 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리용황이었습니다